회상 전주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두 박자, 세 박자까지 스트로크를 해주고 슬로고고 한마디 치는 것보다 한번 더 쳐주면 되는데 신표 부분을 이 코디에 그는 6번 솔샵, 라, 라샵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고 C, 솔샵, C C를 칠 때는 6번 근음을 같이 치면서 여기 솔샵 솔샵, C를 다시 3번 줄 그 다음에 라, 솔, 3번, 1번 라, 솔, 3번, 1번 라, 파샵 마찬가지로 3번, 1번 그 다음에 솔샵, 미거든요 1을 그냥 잡으면 솔샵이 눌러지기 때문에 6번, 3번을 같이 쳐주는 거에요 근음이랑 6번, 3번 동시 치고 1번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된거고 그 다음 부분은 노래 부르면서 길을 걸었지 누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 걸었네 이미 그냥 떠나고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거지 나는 혼자 걷고 있던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여고 물을 씻었어 종류도가 움직일 순 없었지 마치 누워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거지 나는 놀라서 있던거지 그냥 나를 잊지 않았지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건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건 혼자 어쩔 수 없었지